자, 우리 이전 시간에 변수를 이용해서 환상적인 앱을 만들었는데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좀 부끄러워하는 것 데이터가 바뀌었다고 코드를 바꾸는 것 데이터가 바뀌었다고 로직을 바꾸는 것 우리 좀 부끄러워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받은 돈이 만원이 아니라 우리가 2만원짜리 물건을 우리가 판매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코드를 열고 다시 말해 Eclipse를 켜고 코드를 열고 거기를 수정해야 된단 말이죠 이거 좀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입력값을 주면 그에 따라서 서로 다른 출력값을 만들어내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 이전에 살펴봤지만 복습 차원에서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은 AIGS라는 저 값으로 입력값이 들어오도록 약속되어 있고 Eclipse를 쓰는 경우에는 여기 클릭해보면 Run Configuration을 클릭했을 때 여러분이 만든 Account App 이라고 하는 항목이 자바 애플리케이션에 있어야 되고요 없으면 실행을 한번 시키고 다시 한번 들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Argument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입력값을 입력하는 부분인데 저기에다가 여러분이 ... ... ... 이라고 입력값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실행의 입력값 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고요. 그리고 apply를 하게 되면 항목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close 그리고 aig s에 들어있는 값 중에서 첫 번째 값, 프로그래밍에서는 0부터 카운팅하죠? 0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에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aig s라고 하는, 우리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데이터 타입상으로는 문자열을 값으로 하는 배열이거든요. 그 배열의 데이터 타입은 문자열인데 그 문자열을 우리가 double 데이터 타입에 넣으려고 했더니 에러가 난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당연히 검색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string을 뭘로 바꾸고 싶어요? double로 바꾸고 싶다. 어디서요? java 이렇게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은 검색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중에서 예제를 보면 여기 있는 이 double, pass double 얘인 것 같아요. copy해서 적용을 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름을 딱 봤을 때 pass, pass은 이제 분석하다 라는 뜻인데 double, 그래서 들어온 문자열을 double형으로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하나 둘 셋 자 보시는 것처럼 2만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이 자주 사용되는 것들을 추가하고 싶으면 이걸 클릭해서 오른쪽 클릭, duplicate 그리고 AIGS에서 이번에는 입력 값으로 4를 주고요. 4만 여기 있는 값도 이렇게 바꾸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apply해서 저장을 하고요. run을 눌러보면 보시는 것처럼 입력 값이 4만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값들은 4만에 맞게 달라진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실행할 때마다 이클립스를 키는 건 이건 참 별로잖아요? 그럼 이제 우린 뭘 꿈꿔요? 이클립스 없이 아주 간편하게 우리가 만든 Java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일단은 지금 우리의 프로젝트 경로를 찾아내야죠. 자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클릭해서 properties로 갑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경로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경로를 일단 카피를 저는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터미널 또는 콘솔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키세요. 윈도우에서는 윈도우키 알파벳 R 해서 cmd라고 입력하면 되고 맥에서는 터미널이라고 입력하시면 검색해보시면 이런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cd 그리고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이 경로로 들어오는데 지금 저는 경로에 이렇게 띄어쓰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따옴표를 묶어주는 거예요. 자 따옴표로 묶고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저 경로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파일들을 보겠습니다. 윈도우면 dir을 하셔야 되고요. 맥이나 또는 리눅스 같은 데서는 ls-l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accountingapp.class라고 하는 파일이 있죠. 이제 우리가 컴파일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했다기보다 Eclipse 해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저 파일이 없다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java.c 즉 java 컴파일러를 통해서 이렇게 컴파일을 시키고 ls-ar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저 클래스 파일이 있습니다. 자 클래스 파일을 실행할 때는 java에게 accountingapp이라는 클래스를 실행해라고 하면 java는 이 accountapp.class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엔터치면 에러가 납니다. 왜? 여섯 번째 줄에 에러가 나는데 여기입니다. 즉 값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값은 어떻게 입력해요? 뒤에다 한 칸 띄우고 3.10100.0.0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33,300원에 대한 계산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질 만한 불만족은 다른 컴퓨터에서도 이 앱을 실행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자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소스 코드까지 가지고 가고 싶으면 accountingapp.java 파일까지 가지고 가면 되는데 이미 컴파일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제가 실행 파일이거든요. 그럼 저거 usb 메모리나 또는 이메일 같은 거나 뭐 이런 곳에 잘 담았다가 다른 컴퓨터에 가서 쟤를 실행을 시키면 되죠. 근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은 그 컴퓨터의 java runtime 환경 또는 java virtual machine 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있죠? java 이 프로그램 만큼은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저걸 실행을 시킬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은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사람의 욕심은 또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컴퓨터에 java virtual machine 조차도 설치 안 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launch4j 와 같은 이런 솔루션들을 좀 찾아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찾아서 사용을 하시면 얘를 이용하면 여러분이 짠 그 파일을 감싸는 거예요. 이 launch4j 가 그리고 그 안에다가 java virtual machine 까지도 어 넣어놓기 때문에 이 launch4j 를 통해서 만들어진 실행 파일은 어 그 컴퓨터에 java virtual machine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도 얘가 내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프로그램에다가 실행할 수 있는 상태가 또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 값을 통해서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드는 법을 살펴봤고 이것만으로도 이전에 우리의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훌륭한 상태가 된게 느껴지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